. 분위기에 취해도 모자랄 마등해. 술에 취해 잠들더니. . 내일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어떡하나. 내일 출국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못 볼 텐데. 오늘을 그냥 보내면 두고두고 아쉬울 텐데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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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피곤했나 보구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언제까지 이마에 뽀뽀만 해야 되는 거지? 이러다가 이마 뽀뽀 장인이 되겠군.